정리해 줄 거니까 자 용어 보죠 아까 타인 자본 빌린 돈이니까 빌린 돈을 빌린 돈 부채라고 하고 대부했다 대출했다 융자했다 차입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총 투자액은 가격 가치와 똑같아요 가격 가치 내가 투자하려고 부동산을 10억을 줬어 10억을 주고 총 10억을 주고 투자했어 왜 10억을 줬어 가격이 얼마니까 10억이니까 내 돈과 남의 돈을 합치든지 간에 총 10억을 주고서 내가 투자했다 그러면 가격이 10억이니까 10억을 총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총 투자액과 가격 가치는 뭐하다 똑같다 외워야 돼요 이건 책이 없지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총 투자액과 가격은 똑같다 학교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부채 서비스액 부채가 아니라 부채 빌렸을 때 서비스로 줘야 되는 돈이 뭐냐 빌린 대가로 줘야 되는 돈이 뭐냐 이걸 이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 상환하는 건 학교론에서 무조건 이자만 상환하는 건 안 배워요 뭘 상환해? 원리금을 상환해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방식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거 원리금 얘를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 다른 말로 월부금이라 그래요 연간용자 월부금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이거 모르면 그냥 투자론 한 문제 이상 무조건 틀린다고 봐야 돼요 한 문제가 됐든 두 문제가 됐든 세 문제가 됐든 부채 서비스에 자 그 다음에 저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저당 수익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자율 금리라고 하죠 금리를 이자율이라 하죠 근데 우리가 이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돈을 빌렸어요 차입자 돈 빌린 사람은 차입자 그러면 돈을 빌렸으면 돈을 줘야 될 때 이자를 줄 때는 지출율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어때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자가 수입이에요 이자율이 은행 입장에는 수익률이죠 은행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저당권자예요 등기법에서 배웠죠 저당권자의 수익률이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저당 수익률이라고 해요 앞으로 이제 저당 수익률 나오면 이자율 금리 얘기한다 외워놔야 돼요 자기가 이제 투자론에 무조건 알아야 되는 용어고 자 자기자본 수익률 자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죠 제 동창 중에 김순분이 있어요 김순분 너 순분이지 이렇게 순분이지 이렇게 순분이지 이렇게 자 잠깐 좀 해석해보죠 순분이지 자 수익률은 수익률이니까 수익의 비율이니까 수익의 비율이니까 수익이 어디 가야 돼 위에 가야죠 대부 비율 잔금 비율 뭐 나오면 대부액이나 잔금 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전체분의 그 특정값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수익이 들어가야 돼 근데 투익은 투자일 때 수익을 기대하는 거고 내가 투자한 총 금액 중에 투자액 중에 돈을 얼마 벌었냐가 수익률이에요 이건 뭐 당연히 알아야죠 상식이야 상식 그럼 여기에 지분 수익률이라고 하면 내돈만의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지분 수익이 들어가고 지분 투자액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 그럼 지분 투자액 쓸 거고 지분 수익을 해석해야 돼요 내 돈만의 수익은 뭐지 내가 내 돈과 돈을 빌려서 남의 돈까지 합쳐서 부동산에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럼 총 수익이 있겠죠 총 수익에서 남의 돈의 수익을 빼줘야 돼 남의 돈 수익 누구예요 빌린 돈의 대가로 은행이 가져가는 게 남의 돈 수익이잖아요 뭘 빼줘야 돼 이자를 빼줘야 돼 이자 이자를 빼줘야 돼요 근데 학계론에서 총 수익은 언제나 두 개로 나눠서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가지고 있는 동안에 임대료 수익과 처분했을 때 가치상승분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임대료 수익과 그 다음에 가치상승분을 쓸 수 있는데 임대료 수익에 소득은 다섯 가지가 있어요 가유 순정후가 있는데 대표 임대료 수익이 뭐냐 라고 얘기하면 뭘 써요 순을 써요 순영업소득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순소득에다가 가치상승분을 더하고 빼기 이자 나누기 뭐 지분투자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소득 더하기 가치상승분 이자를 빼주고 지분투자액으로 나눈다 순분이지 그냥 순분이지만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설명한 이유가 뭐예요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지분수익률은 지분투자액분의 지분수익인데 지분수익은 총수익에서 남의 돈의 수익 이자를 빼줘야 되고 총수익은 언제나 부동산학에서는 두 가지로 임대료 수익과 가치상승분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임대료 수익의 대표소득 뭘 쓴다 순소득을 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 더하기 가치상승분 빼기 이자 나누기 지분투자액 그래서 순분이지 이렇게 순분이지 너 순분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암기코드만으로 뭔가를 다 해결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암기코드는 내가 뭔가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단서가 되고 도움을 주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지 얘만 가지고 공부했다고 얘를 달달달달 외웠는데 점수가 30점밖에 안 나왔어 이거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이해를 하면서 이걸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읽어준 게 아니라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고 자기자본수익률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계산할 때 종종 저 부르세요 이렇게 종종 저 부르세요 사칭연사를 얘기할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순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요 종종 저 부르세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가운데 괄호 이렇게 적으면 돼요 종종 저 부르세요 이때 저당수익률이 뭐다 저당수익률이 뭐다 이자율 이자율 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부채비율은 또 배울 거고 종종 저 부르세요 종합수익률을 총수익률이라고도 해요 총수익률 총수익률 투자론이 어려운 건 동의어가 많아요 동의어가 나올 때마다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종합 총수익률 똑같은 말이고 저당수익률은 이자율 부채비율은 중요한데 이따가 배울 거예요 부채비율 뭔지 아무튼 얘도 중요하다 종종 저 부르세요 투자 결정에 따른 기대수익률의 변화라고 나왔는데 기변이라고 했어요 기변 우리가 핸드폰 기변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대수익률이 변해서 같아지려고 한다 균형은 같아지는 걸 균형이라고 하죠 기대수익률이 변해서 같아지려고 한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기대와 요구를 제시했어요 이렇게 제시했을 때 예상되는 수익률이 기대수익률이죠 투자했을 때 10%를 벌 것 같아 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요구수익률은 투자하기 위해서 만족해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 어떤 사람은 5%는 만족해야 내가 투자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동산에 투자를 열렸더니 이 부동산의 예상 수익률이 10% 이렇게 된대요 그럼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5% 만족하면 투자하는데 예상되는 게 10%니까 투자를 한다 투자를 한다 그럼 부동산을 산다 그럼 부동산을 사면 사는 사람 많으니까 가격이 오른다 가치가 오른다 자 그 다음에 결국 이제 기대가 또 변해요 기대가 변해서 같아지려고 하는데 기대가 처음에 컸죠 어떻게 변해야 같아질까요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지 처음에 컸으니까 그래서 결국 기대수익률이 하락한다 얘가 변해서 똑같아지려고 한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3, 4월 달에 설명한다 그랬어요 기변 기대가 변해서 똑같아진다 라는 거예요 자 위험의 종류 여기에 위험의 처리와 관리 묶어서 우리가 암기해야 돼요 투자에서 위험의 종류와 위험의 처리가 한 문제로 보너스로 나오는 거예요 암기가 어렵지 않아요 암기에서 무조건 나오면 맞아야 돼요 자 위험의 종류가 금사유 충청도에 금사유법인이 있는데 금사유법인 여기서 만드는 게 뭐냐면 보조 회전통을 만들고 뭐 들어있다? 감 들어있다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에 있는 금사유법인이 만드는 거 보조 회전통을 만들고 감 들어있다 자 이렇게 외웠어요 외운 다음에 해석을 해야지 용어를 풀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금융은 대출 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금 우리가 융통하는 걸 줄여서 금융이라 그래요 그래서 돈 빌리면 즉 부채를 활용하면 돈을 빌리면 무조건 발생하는 위험을 뭐라고 한다? 금융위험이라고 해요 돈 빌리면 발생하는 거야 남의 돈 단돈 1원이라도 빌리면 발생하는 위험 금융위험 자 사업은 우리가 이제 영업한다라고 얘기하고 이 영업한다 사업한다는 건 임대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사업 임대사업 왜 해요? 내가 부동산 투자할 때 임대사업 하려고 부동산 투자할 수 있잖아요 돈 벌려고 하죠 무슨 돈을 주로 벌려 그래 임대료야 가치상승분이야 임대사업이니까 임대료죠 임대료 그래서 임대료 수익성이 악화되는 위험을 임대료를 충분히 못 벌게 되었을 때 이걸 사업 위험이라 그래요 임대료 수익을 못 벌었을 때 수익성이 악화됐을 때 자 학교로서 중요한 단어죠 유동성 유동성은 현금 전환 가능성이에요 현금 전환 가능성 부동산은 현금 전환이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현금화가 어려워요 즉 우리가 환금성이 낮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금매라는 게 있죠 잘 안 팔리니까 내가 싸게 팔아서 현금으로 빨리 바꾸려고 하겠다 그러면 금매로 싸게 팔 때 손해볼 수 있죠 현금으로 바꾸려고 할 때 손해보는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얘기해요 현금 전환이 나오면 무조건 유동성 부동산은 그러면 유동성이 큰 자산이다 작은 자산이다 잘다 유동성은 현금 전환 가능성이 클 때 유동성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부동산은 현금 전환이 쉬워 어려워 어려워 유동성이 작은 자산이다라고 해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부동산은 현금 전환이 작은 자산이다 주식은 어때요 현금 전환이 가능해요 빨라 매일 거래되잖아 물론 통장에 하루 지나야 좀 들어오겠지만 어찌 되거나 주식은 현금 전환이 가능한 것이 높으니까 가능성이 크니까 유동성이 큰 자산은 주식 부동산의 유동성이 작은 자산이라고 하고 유동성이라는 의미는 현금 전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 위험은 우리나라 여러가지 법이 있죠 규제 공법 규제에 의한 거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에 의한 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어때서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화폐 가치의 하락에 대한 위험을 인플레 위험 이렇게 금사유 법인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개를 구분하는데 사업이니까 이건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임대사업 임대사업이 탁 나와야 돼요 임대사업이다 임대료 수익이 안 벌리는 거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임대료 수익을 못 버는 걸까 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개 시, 운, 위 나누는데 시장의 문제냐 운영의 문제냐 위치가 뭔가 달라졌냐 이거인 거예요 자 만약에 시장에서 일어나는 건 뭐예요 수요 공급이죠 수요 공급에 의해서 뭔가 수익성이 악화됐다 그러면 시장 위험인 거예요 얘가 가장 시장 문제 많이 나오죠 얘가 33에도 나왔고 34에도 나왔고 수요 공급을 얘기할 때 이걸 이제 출시자가 숨길 때 수요 공급의 정도를 뭐라 그래요 경기라 그래 경기 경기가 침체되었다 수요자가 없을 때 없을 때 공실이 늘어요 줄어요 늘어요 공실이 는다 경기가 침체되었다 공실률이 증가했다 이런 말은 얘는 수요가 없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 나오면 뭐라고 한다 시장 위험 사업 위험 중에 시장 위험 운영할 때는 임대 사업을 운영을 한대 그럼 비용이 들어가 비용이 들어가죠 관리비 내야 되고 수료 전기로 난방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비가 많이 나가서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남는 돈이 없겠네 그리고 운영하려면 내가 다 하지 못하잖아요 일할 사람 필요하죠 근로자가 뭔가 파업을 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운영을 못했다 그러면 이건 운영 위험 내가 임대 사업하려고 부동산을 샀는데 옆에 장례시장이 막 들어와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왔어 또는 옆에 주변이 나 낙후되고 있어 돈 내서 들어올 임차인을 얘가 구하지를 못해 위치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주변의 위치가 변한 거죠 이렇게 위치가 변해서 상대적 위치가 변하는 건 위치위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훈이 이렇게 외워놔야 되고 금사유법인 시훈이 자 보조의 전통 이제 위험의 처리와 관리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위험한 게 느껴지고 있어 위험이 크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럼 투자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함부로 안 해야 되겠죠 이런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이 느껴질 때 투자를 아예 안 하거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거나 함부로 투자하지 않아야지 라는 걸 위험의 처리 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조 회전 통에 보수적 예측 위험 조정 할인율법 위험의 회피 위험의 전가 위험의 통제 통에 뭐 들어있다? 간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수적 예측은 우리 잘 생각해보죠 야 위험한 걸 함부로 투자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내가 미래에 대해서 무조건 잘 될 거야 막 투자하는 거예요 아니면 야 생각보다 잘 안 될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투자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처럼 해야죠 미래 잘 안 될 거야 네가 생각한 것보다 잘 안 될 거야 돈을 많이 못 벌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미래 예측하고 투자 결정해야 돼 이걸 예측을 어떻게 한다? 보수적으로 예측한다 그럼 미래 잘 될 거다 무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 네가 생각한 것보다 잘 안 될 거야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미래의 수익률 예상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럼 기대 수익률을 높여서 예측해 낮춰서 예측해 낮춰야 돼요 미래 잘 안 될 거야 미래에 무조건 생각한 것보다 잘 안 될 거니까 안 될 거라고 감안하고 투자 결정해야 돼 라고 하는 걸 보수적 예측이라고 하고 자 할인율을 아까 우리가 뭘 쓴다? 할인율 뭘 쓴다? 네 무조건 따라와야 돼 요구 수익률을 써요 요구 수익률 자 그러면 우리가 봐요 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있어서 기대 수익률이 만약에 8%라고 해보죠 요구 수익률 내가 5%로 잡았어 그러면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기대가 8%인데 내가 요구 수익률 10%로 잡았어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내가 함부로 투자하지 않으려면 요구 수익률을 높여야 돼? 낮춰야 돼? 요구 수익률 어떻게 해야 돼? 높여야 이거 모르면 큰일나 요구 수익률을 높여야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이 낮으면 요구 수익률이 낮으면 5%로 낮으면 투자를 하는 거고 높으면 투자를 안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부동산이 있어서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8%로 정해졌을 때 요구 수를 높여야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크면 할인율을 조정해서 함부로 투자하지 말자라는 게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에요 그럼 위험이 크면 요구 수를 높여야 돼? 낮춰야 돼? 높여야 돼 어 나 낮춘다 들렸어 높여야 돼 요구 수를 높아져야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요구 수를 높여야 돼 그래서 얘가 많이 나오는 거죠 보수적 예측은 기대 수익률을 건드는데 기대 수익률을 낮춰서 미래 잘 안 될 거야 라고 예상하는 거고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함부로 위험한 걸 투자하지 않아야 되니까 요구 수익률을 뭐 한다? 높인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할인율을 뭐 한다? 높인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지문이 위험한 투자일수록 어떤 할인율을 적용하냐 높은 걸 적용해 낮은 걸 적용해 높은 걸 적용한다 라고 나와야 되는 지문인 거예요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위험해피는 피하는 거잖아요 위험한 건 다 제껴버릴 거야 제외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걸 위험해 해피 위험해 제외 이렇게 얘기하고 전가는 떠넘기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위험의 전가가 변동금리 대출이 있어요 변동금리 대출 방식 변동금리는 금리가 변하는 거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시장이 변해서 불리한 상황이 되면 금리를 뭐 해? 올려 그래서 은행의 불리함을 누구에게 떠넘겨? 차입자에게 떠넘기는 거죠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자는 은행이에요 돈 빌려주는 거 누구에게? 돈 빌린 차입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대표적인 전가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변동금리는 대출자가 유리해 차입자가 유리해 대출자가 유리해요 대출자가 차입자에 떠넘길 수 있으니까 근데 고정금리는 금리를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은행이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대출자가 불리한 방식인데 변동금리는 위험한 상황이면 금리 올릴 수 있으니까 위험을 떠넘기죠 요즘 변동금리로 고생하는 사람 많잖아요 차입자 나도 마찬가지고 이자가 두 배가 넘어갔어 이자로 100만원 내다가 200만원 내면 좀 이렇게 부담이 되잖아요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요 위험의 통제 통제라는 건 다른 말로 집중관리라 그래요 집중관리 위험을 집중관리하겠다 위험한 걸 집중관리하겠다 근데 위험이 한 가지에요 여러 가지에요 무수히 많은 여러 가지 위험을 다 일일이 다 관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위험만을 딱 선택해서 그 녀석만 집중관리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가장 수익에 투자를 왜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수익 수익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위험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 찾아내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민감도 분석이라 그래요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여러 위험 중에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녀석을 찾아내서 그 녀석을 집중관리하겠다 위험의 통제라고 해요 이때 이제 민감도 분석이 우리 시청 문제 또 엄청 잘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문장에 투입 요소 또는 변수에 따라 수익률의 영향을 분석한다 이렇게 나와요 투입 요소를 다르게 하면서 변수를 다르게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수익의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걸 찾아내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 변수에 따라 수익률의 수익성의 영향을 분석한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민감도 분석 이렇게 탁 나와야 돼요 투입 요소 변화 변수에 따라 이렇게 나오면 변수 투입 요소에 따라 수익률의 영향을 알아보겠다 이건 민감도 이걸 다른 말로 감응도 분석이라고도 해요 감자가 들어가 있어요 위험의 통제 쓰는 건 감 이렇게 조금만 더 하고 자 무차별 곡선의 경사 얘는 다른 얘기인데 제가 고생했어요 이거 ppt 만드니라고 거의 날 셌어 네 그래서 이렇게 실수가 있는 건 이해해 주시고 네 일단 무차별 곡선의 경사 보죠 무차별 곡선이란 게 있어요 이 내용은 사실 투자론 들어가서 배울 건데 자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에 수익이 있고 위험이 있는데 위험이 있는데 곡선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둘 다 a와 b가 있는데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걸 위험 회피형이라고 해요 위험 회피형이 두 가지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엄청 싫어하는 사람과 조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싫어하는 사람을 공격적 투자자 엄청 싫어하는 사람을 보수적 투자자라고 해요 그러면 얘와 얘 중에 누가 보수적 투자자 거고 누가 공격적 투자자 거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근데 보니까 보급이라고 나왔네요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무차별 곡선의 경사가 뭐하다 급하다 누가 보수적? a가 보수적이에요 보수적 투자자 거고 얘는 공격적 투자자 거예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뭔데 이건 나중에 수업 중에 배울 거고 무차별 곡선의 경사는 급한 녀석은 보수적이다 그럼 보수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경사가 급하다는 건 기울기 크기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보수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크기가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급 아까 했던 거죠 변이계수 변이는 돌연변이는 뭐하다? 위험해 변이는 위험해 그래서 변이계수가 클수록 위험이 뭐다?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변이는 위험해 변이계수는 수익과 위험을 쓰는데 수익과 위험의 비율로 써요 이게 위험분의 수익이냐 수익분의 위험이냐가 중요해 그런데 변이는 위험해니까 비례관계가 되려면 위험이 어디 가야 돼요? 위에 가야 돼 그래서 비례관계니까 위험이 위에 가야 된다 수익분의 위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수익분의 위험 여기 암기 코드는 없지만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 위험을 수학적인 통계자료로 표현될 때 뭐와 뭐로 나타낼 수 있다? 위험을 위험을 뭐와 뭐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 알겠어요 알겠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선생님 우리는 다시 또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제일생이잖아요 눈빛이 달라야 돼 그냥 선생님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올해 끝이다 무조건 올해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일찍부터 잘해서 1차 안정적으로 점수 나와서 2차 해야 되잖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작년에 못 했을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밑으로 외워놔야 돼요 위험을 얘기하는 통계자료의 적도가 지표가 뭐냐면 분산과 표준 편차예요 무조건 외워놔야 돼요 그러면 분산이 크다는 건 뭐가 크다는 거예요 위험이 큰 거야 표준 편차가 큰 것도 위험이 큰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변이가 변이 개수가 큰 것도 위험이 큰 거야 비례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변이 개수는 수익분의 위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수익분의 분산 수익분의 표준 편차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중요한 거 34에도 나왔고 35에도 무조건 나올 거예요 35에도 나올 거니까 위험을 얘기하는 척도가 지표가 분산 표준 편차다 화폐 시간 같이 역수관계 잠깐 보면 역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 하죠 열심히 해 그냥 오랫동안 화폐 시간 같이 우리 개수가 있는데 여기에 일시불의 내가 개수가 있고 연금의 내가 개수가 있고 여기에 감체 기금 개수가 있고 여기에 일시불의 현가 개수 여기에 연금의 현가 여기에 저당 상수 이렇게 있죠 얘와 얘가 역수 얘와 얘가 역수 그래서 우리가 현저한 역수 이렇게 외웠어요 현저 역수 역수는 곱하면 얼마? 1이죠 역수관계는 곱하면 1 되는 관계죠 a의 역수는 얼마? a분의 1 얘는 1분의 a니까 곱해서 1 되는 관계가 역수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a와 a분의 1을 역수관계다 라고 얘기하죠 얘와 얘가 역수고 얘와 얘가 역수예요 그러면 곱하면 다 얼마? 1 되는 거죠 현저한 역수 무조건 외워놔야죠 잠깐 우리 감체와 저당 상수가 중요하니까 감체는 뭐를 알고 뭐를 구할 때 쓸 거냐라고 한번 정리해보면 미래 목표액을 알고 있어요 내가 적금을 들려고 할 때 미래 1억을 모으려고 그래 3년 뒤에 1억을 모으려고 그래 1억을 알고 있어 미래 목표액을 알고 있고 그러면 얘를 모으려면 이자를 얼마큼 적용할 때 얼마씩 돈을 내야 될까를 계산할 때 돈을 내는 돈을 나비백 적금액 부리백이라 그래요 그래서 매기에 나비백을 알려고 할 때 얘들은 다 구하려고 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 곱해주는 개수예요 그럼 여기다 뭘 곱해줘야 돼? 감체를 곱해주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목표액에다가 감체를 곱하면 얼마씩 돈을 내야 되느냐를 나비백 부리백을 계산할 수 있다 외워놔야 돼요 얘보다 더 중요한 건 얘는 별표가 한 100개쯤 들어가요 저당상수는 언제 사용되냐 라고 했을 때 저당상수 뭘 구할 때 원리금 구할 때죠 뭐로부터 맞아요 내가 대출액을 알고 있어 대출액으로부터 야 이제 대출을 했는데 미래 갚아 나갈 때 원리금을 갚아 나갈 거예요 그럼 원리금을 갚아 나갈 때 원리금을 얼마씩 내야 되냐 얘를 계산하려고 할 때 뭘 곱한다? 저당상수를 곱한다 근데 이 원리금이 연금과 관련돼 있어요 연금은 매번 금액이 똑같아야 되죠 매번 똑같은 금액이 반복될 때 연금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연금이 돼야 돼 그러면 이건 상환할 때 원리금이 매번 똑같아야 되잖아요 무슨 방식에만 써?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만 쓸 수 있는 식이에요 원금균등이라고 하면 틀려요 원리금 균등에서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저당상수인데 대출액으로부터 원리금 구할 때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는 원리금 곱해서 뭔가를 구하려고 하는 게 자본하는 개수니까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죠 이따가 다시 또 나올 거예요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는 원리금 그러면 보죠 대출액을 내가 알아 그리고 여기다가 원리금을 구하려 그래요 그럼 뭐 어떻게 해줘야 돼? 저당상수를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죠 그럼 이제 이따가 이거 나올 거예요 원리금을 알아 원리금으로부터 대출액을 구하려 그래 그러면 반대로 가니까 저당상수를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 돼요 원리금 나누기 저당상수는 대출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식은 우리 학교에서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놓고 일단 나가기 전에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종부세가 보통징수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보통징수 맞죠? 예외적으로 내가 보통징수를 안 할 때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죠 근데 원칙은 보통징수가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보통징수 방식이다 보통징수의 과세다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야 원칙이야 원칙 이의제기 아니에요 안 돼 이의제기 아니에요 이건 제가 세법 선생님과 충분히 제가 논의를 거친 부분이니까 종부세는 원칙이 보통징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외적인 조항이나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배우고 자 보죠 5편 영업현금흐름 영업이라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업 오늘 얘기했던 건 좀 아 그죠? 임대사업이죠 임대사업 임대사업 임대사업이니까 영업에 따른 현금흐름은 우리가 임대사업 했을 때 돈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료 수입의 수입의 수입과 지출의 과정을 이걸 영업현금흐름 수입과 지출을 얘기하니까 이걸 현금흐름을 줄여서 수지라고도 얘기해요 영업현금수지라고도 얘기한다라고 자 이때 5개의 소득이 있죠 가유 순전후 외워놔야죠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을 줄여서 순소득 세전현금수지를 얘가 중요한 건 아니다 보니까 세전소득이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세후소득이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세후소득이란 말도 써요 그래서 가유 순전후 무조건 임대사업 수입의 5개 가유 순전후 이때 우리가 임대를 얼마 벌었어라고 대표소득은 뭘 쓴다 순소득을 쓴다 얘가 대표소득 임대를 얼마 벌었냐 그러면 순을 쓴다 자 그 다음에 영업현금흐름 다 외워야죠 이제 수입과 지출을 봤을 때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 되면 얘를 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순을 구하고 이렇게 되면 세전 이렇게 하면 세후를 구하는 거죠 자 공은 공실 및 불량부채 기는 기타수입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수입은 더하고 그러면 유우를 구할 수 있고 여기는 영업경비죠 영업경비를 빼면 얘가 영업 경비를 빼면 순을 구할 수 있고 자 부채서비스를 빼면 세선을 구할 수 있죠 얘가 중요하다 그랬죠 뭘 얘기한다 원리금 우리 잘해야 돼요 이제 네 잔소리 좀 할게요 우리 시험 언제 봐요 10월 26일이죠 근데 제 시생은 10월 26일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3월 모의교사가 첫 시험이야 이 3월 모의교사를 잘 봐야 1년 공부가 수월할 수 있어요 그냥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3월 모의교사 볼 때 1차 점수가 60점 이상 딱 나와야 동차로 공부하는데 부담 없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어요 계속 쫓기듯이 1차 점수 안 나오면 2차는 공부해야 되겠는데 1차 점수 안 나오면 계속 쫓겨서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 시생들은 그래서 저는 제 시생 좋아해요 좋아해 1년 공부해야 합격하는 사람은 물론 좋으니까 축하해주고 즐거운 마음도 같이 있고 같이 행복해 줄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저의 수업을 계속 듣는 사람은 제 시생이잖아요 추가적으로 돈 더 내서 먹고 살게 해주는 사람도 제 시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감사한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다른 선생님은 어쩔지 모르겠어 어쨌거나 여러분도 꼭 합격 못해서 죄송해요 이런 생각이 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내 마음속에는 감사해요 오히려 그렇지만 이게 2년, 3년, 4년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2년에 딱 끝내야 돼 1년은 못했지만 2년에 끝낼 걸 준비하려면 3월 모의교사 딱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3월 모의교사를 대충 보려고 하면 안 돼 시험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편하게 그냥 보고 오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초지생은 그럴 수 있어 배운 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제 시생은 공부를 딱 준비해가지고 3월 모의교사 목표 점수를 딱 만들어야 돼요 학기론 70점 민법 70점 60점 65점 딱 만들어가지고 그 점수 만들려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 딱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공부를 수월하게 계획을 짜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죠 눈빛이 좀 달라야 돼 초지생과는 달라야 돼요 열심히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걸 까먹으면 안 됐다는 얘기였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원리금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 다른 말로 월부금이라고 해요 웰부금 노력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전에서 세금을 빼면 이건 영업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돈 벌면 세금 내야죠 뭐에 대해서냐면 영업소득을 벌면 이걸 뭘 내야 된다 세금을 내야 된다 영업소득세를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소득세라고 얘기해요 법인일 때는 법인세라고 하고 그래서 소득세를 빼면 세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전체 흐름에서 출제자가 딱 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내겠다라고 한다라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얘잖아요 얘가 들어가 있는 식은 뭐냐면 순에다가 뭘 빼면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되더라 얘를 얘를 무조건 하나 이 전체 흐름에서 식 하나를 끄져보내라면 순부채전이에요 그래서 순에다가 원리금을 빼주면 세전된다 두 번째 중요한 걸 구해라 라고 한다라면 얘가 대표소득이니까 순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라는 게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유비순 이거죠 위에다가 영업경비 빼면 순이다 자 그래서 이 영업경비를 빼줘야 되는데 이 영업경비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외워야 돼요 영업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거 뭐가 있다 개인 공부 소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일단 얘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확인하고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영업경비에 불포함되는 거 개인 공부 소감 개인 공부 소감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의 소득이나 개인의 업무비 공짜가 중요한 건 공실미 불량부채까지 예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자 불량부채도 얘도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실미 불량부채까지 부채 서비스액 소득세 감가상각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죠 우리가 영업경비를 언제 쓰냐고 할 때 유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을 구하죠 뭘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순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경비에 포함이 된다라면 순을 산정할 때 빼줘야 돼 안 빼줘야 돼? 빼줘야 돼 빼줘야 순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순을 산정시 얘들은 순소득을 산정시 차감한다 차감하지 않는다 차감하면 안 된다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것만 빼줘야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건 빼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불포함 항목을 영업경비가 포함되지 않는 건 순을 산정시 차감하면 안 되는 항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공부 소감 소득세 계산하는 거 당연히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임대료 수익을 얼마 벌었어? 영업소득에다가 세율을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이 대표로 쓰니까 순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 이러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안 하겠다 그 나라에서 세금을 좀 더 줄여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빼줘도 되는 항목을 두 개를 인정해줬어요 이 빼줘도 되는 게 뭐다? 이자와 감가상가 원리금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자예요 이자 감가상가만 빼준다 빼준다는 걸 공제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해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으로 인정해준다라고 하는 건 영업현금으로 해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이자와 감가상가 이 두 개만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공제된다 소득세 산정시 그 세금을 낮춰줘서 이걸 빼주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세금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장점으로 소득세 산정시 이자와 감가상각이 비용으로 인정되거나 공제됨으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맞는 얘기죠 만약에 대체충당금이 있으면 이건 번돈에서 따로 나중에 급하게 쓰려고 모아두는 돈이라 그랬어요 번돈이에요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빼는 건 무조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나오면 얘는 소득의 일부니까 더해준 다음에 이자감가상각만 빼준다 라는 거예요 빼주는 건 무조건 이자감가상각 뿐이다 이렇게 순이감 순이감 세율 순이감 세율 이런 내용이고 자 우리가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이 있는데 줄여서 할인법이라 그래요 할인법 이렇게 줄여서 할인법 우리가 이제 투자 분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를 분석한다 투자를 분석하는 건 최종적으로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할 때 결정하기 전에 투자 분석을 해야죠 그러면 수입과 지출 중에 누가 커야 돼? 수입이 큰 걸 따져봐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출이 일어났을 때 투자하려고 돈을 투자했어요 투입을 했어 얘의 시점을 현재의 시점으로 잡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하는 이유는 뭘 기대하고 수익을 기대하죠 돈을 벌려고 내가 투자를 하는데 돈을 버는 건 지금 바로 나와 미래 나와 미래에 계속 나와요 미래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지출을 통해서 수익을 기대하는데 이 수익은 장래의 수익이에요 수입은 수익이 수입이고 장래 수입이죠 그런데 우리가 화폐는 시간에 따라 가치가 달라져요 똑같아 달라지죠 우리가 아무 위험이 없이 은행에만 넣어도 1억이 시간이 지나면 금액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1억과 10년 후의 1억은 같아요 달라요 가치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투자 분석하려면 얘는 현재 값이니까 얘는 미래 값이니까 얘를 뭐 해야 돼요 땡겨 와야 돼 할인을 해서 수입도 뭘로 봐야 돼 현재 가치로 봐야 돼요 현재 가치로 봐야 된다 이렇게 수입을 현재 가치로 바꿔서 이 지출과 수입을 비교해서 얘가 크면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할인법이라 그래요 그럼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화폐의 시간 가치가 다르다는 걸 인정했잖아요 고려한 거야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투자 분석하는 걸 할인법이라 그래요 뭐가 있냐 순순의 현가가 있더라 순순의 현가 이렇게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순율법 현가 들어간 거 현가 들어간 거 현가 들어간 거 순순의 현가 이것 뺀 나머지는 다 할인법이 아니다 비할인법이다 비할인법은 현재 1억이나 1년 뒤에 1억이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건 비할인법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건 할인법 순순의 현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거다라는 거예요 순순의 현가 무조건이에요 시험 문제 34에도 나왔고 35에도 나올 거고 34에는 답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나오에서 답으로 나오면 난이도 하해 그냥 딱 보자마자 땡큐해야 되는 지문이에요 순순의 현가 자 어림샘법 이게 좀 어려운데 나중에 이제 수업할 때 이 암기 코드를 좀 활용할 거니까 우리 학원 다니는 분 중에 순자라는 분 많이 있죠 주변에 순자 순자 전지 이렇게 외울 거예요 순자 전지 순자 전지 이렇게 외울 건데 이건 뭐냐면 어림샘법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수업하면서 이 어림샘법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수익률이라는 것도 있고 승수라는 것도 있는데 이때 동의어가 많아 동의어를 해석하는 걸 어려워해서 이게 좀 더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먼저 동의어 먼저 찾을 건데 순소득과 관련된 건 자본이란 말을 써요 어림샘법에서만 쓰는 얘기예요 세전을 쓰는 건 지분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동의를 얻을 때 순소득 수익률이 있는데 이 순소득 수익률을 다른 말로 자본환원률 자본환원률이라고 그래요 자본이 들어가야 돼 자본 여기에 종합이 끼어 들어가도 괜찮아요 종합자본환원률 이렇게 줄여서 자본환원률이라고 하고 순소득 승수가 있는데 이 순이 들어가면 자본을 쓸 수 있죠 승수는 회수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수기간 회수기간 내가 투자했을 때 얼마나 빨리 회수할 수 있느냐를 승수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제가 배울 거예요 아니 배웠잖아 여러분들은 배웠죠 배웠잖아 수익률은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커야 좋지 승수는 커야 좋아 작아야 좋아 회수기간이니까 내가 투자한 돈을 빨리 회수는 게 좋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승수는 작을수록 좋은 투자안이다 유리한 투자안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승수가 회수기간이에요 근데 순이 들어가면 자본이란 말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자본환원률 이렇게 나오거나 자본회수기간 나오면 무슨 소득과 관련됐어요 순소득과 관련됐어요 이게 34회 34회 두 문제가 나왔어요 두 문제 얘가 외워놔야 돼요 순이 나오면 자본 순 나오면 자본 세전이 나오면 지분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지분 지분환원률 지분배당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분이 들어가면 세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좋아하는 게 뭘까라고 고민해보면 당연히 이걸 헷갈려 할 거예요 자본환원률과 지분환원률은 달라요 다르죠 여기 때는 무슨 소득을 써야 돼 자본환원률 나오면 순을 써야 돼 지분환원률 나오면 뭘 써야 돼 세전을 써야 돼요 그래서 언제는 순을 쓰고 언제는 세전을 써야 되느냐 이걸 구분할 때 자본이 들어간 건 뭘 쓴다 순을 쓰고 자본 들어가 있는 어떤 뭐가 나오면 순을 써야 되고 지분이 들어가 있는 지분환원률 지분배당률 나오면 뭘 써야 된다 세전을 써야 된다 이렇게 순자 연결되어 있고 전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순자 전지 순자 전지 어림샘법이 좀 어렵긴 하지만 완벽히 다 공부할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시험 문제 얘와 관련된 것이 총 3문제 이상이 나왔어요 3,4회 그러니까 출제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림샘법 어려워하니까 다 공부 안 했지 그냥 건너뛰었지 나오면 그냥 다 틀릴 거야 넘어갈 거야 이러니까 어렵게 내려고 어려운 단어로 문제를 냈지만 어려운 내용을 어렵게 낼까 쉽게 낼까 쉽게 내요 난이도를 높이려고 할 때는 쉬운 내용은 좀 어렵게 내고 어려운 내용은 쉽게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만 내도 난이도를 올라가요 40문제를 무조건 다 어려운 문제로 낼 수가 없어요 당연히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난이도를 높일 때는 어려운 내용을 좀 더 쉽게 내는 경향이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얘를 바탕으로 제가 수업 중에 잘 설명해 줄 거니까 순자, 전지 자본 나오면 순 지분 나오면 세전 이렇게 쓴다 딱 머릿속에 기억해 놔야 돼요 어림샘법에서 자본환원률, 자본회수기간, 종합자본환원률 자본 들어갔네 그러면 순을 써야지 그 다음에 지분환원률, 지분 배당률 나오면 세전 써야지 이렇게 바로 떠올라야 돼요 순자, 전지 비율 분석 보죠 비율 분석에서 많은 비율이 나오지만 이 정도의 비율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외우지 않아도 그냥 이해가 돼야 돼 우리가 어떤 비율은 뭐분의 뭐라고 할 때 보통 원인과 결과가 돼 있으면 여기에 분모의 원인 분자의 결과 이렇게 쓰고 자 이런 비율을 쓰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비율은 특정 비율을 쓰는데 특정 값을 위에 아래는 전체에 해당되는 것을 쓸 때 이게 일반적인 특정 비율이에요 이때 여기에 특정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비율이라고 한다면 a값이 어디 가야 돼요 위에 가야 돼 분자에 가야 돼요 자 그럼 보죠 대부 비율이니까 대부액이 어디 가야 돼요 위에 지분 비율이면 지분이 어디 위에 그럼 아래는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언제 내 돈 언제 남의 돈 구분하냐면 투자할 때 총 10억 중에 빌린 돈 얼마야 총 10억 중에 내 돈 얼마야 이걸 얘기할 때 대부 비율 지분 비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총 투자액분의 대부액 전체 값분의 대부액 총 투자액분의 지분 전체 값분의 내 돈 하면 대부 비율 지분 비율이에요 그럼 내가 10억을 투자했을 때 4억을 빌렸다 그럼 10억을 투자할 때 내 돈 얼마 6억이겠지 그러면 0.4 0.6이니까 더하면 얼마 1 되겠네요 더해서 1 되는 관계예요 대부 비율과 지분 비율 그럼 이제 문제에서 나올 때 이렇게 나올 거예요 대부 비율은 1 더하기 지분 비율이야 1 빼기 지분 비율이야 얘와 얘를 더해서 1 되는 거니까 얘는 얘를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 빼기 지분 비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잔금 비율이니까 잔금이 어디 가야 돼요 위에 상환 비율이니까 상환액이 어디 위에 그럼 전체에 해당되는 건 언제 잔금이고 언제 상환액이냐 라는 건 돈 빌렸을 때 내가 총 10억을 빌렸는데 그동안에 중간에 갚은 돈이 4억이고 못 갚은 돈이 6억이야 못 갚은 대출금을 뭐라 그래요 잔금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전체에 해당되는 것뿐에 잔금 전체분에 상환액 그럼 내가 10억을 빌렸는데 야 못 갚은 돈이 4억이야 그러면 10억 중에서 갚은 돈이 얼마 6억이죠 더하면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잔금 비율은 1 빼기 상환 비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더해서 1 되는 거니까 자 가장 기본적인 비율 4개에다가 자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부채 비율이니까 부채가 어디 가야 돼 위에 가야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이 아래는 전체에 해당되는 걸 써야 되잖아 대부액이 부채잖아 맞죠? 대부액, 부채, 용자액, 차입액, 대출액 똑같잖아요 근데 얘하고 얘는 달라요 같이 쓰는 게 아니에요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 얘는 같은 말이 없어 얘는 같은 말이 사실 많아요 나중에 배울 건데 자 부채 비율이니까 부채가 위에 가야 되는데 얘는 내돈분에 남의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분분에 부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중요해요 다른 비율과는 좀 다르게 쓴다라는 거예요 내돈분에 부채 이렇게 전체분의 부채가 아니라 내돈분의 부채 내돈분의 남의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또는 뭐를 뭘로 나눴다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값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총투자액분의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나와도 틀려요 지분분의 부채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부채 비율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비율이 나오는데 우리가 외웠던 거 아까 가공기 기자 빼고 가공유비 순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있죠 이걸 바탕으로 적어놓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자 보통 비율은 이렇게 소득부터 출발해요 이렇게 출발해 그러면 가분의 공실액을 얘기해요 공실액 공실액 불량 부채 아니고 공짜는 공실액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실비율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가분의 공실액 이렇게 쓰면 공실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실률 자 두 번째 이렇게 가면 자 유분의 영업경비 쓰는 거죠 유분의 영업경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유분의 영업경비 쓸 때 영업경비가 위에 있으니까 영업경비 비율 영업경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얘들이 좀 독특해 그래서 학계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채 감당률 두 번째 중요한 건 아까 부채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은 매년 나와요 무조건 매년 나오고 어렵게 나올 때 이 부채 비율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거 첫 번째 중요한 부채 감당률 출처자가 구석에 있는 걸 어렵게 내려고 할 때 얘를 내요 채무불리액률 자 그러면 가면 공실률 두 번째 가면 영업경비율 두 번째 갔다가 내려오면 얘를 채무불리액률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뭐분의 뭐 유분의 영업경비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더해서 쓰는 거 가장 복잡한 비율이에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학교론에서 가장 복잡한 비율이 얘예요 채무불리액률 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유분의 영업경비 더하기 부채 서비스액 자 가장 중요한 건 얘가 독특하죠 보면 부율들이 다 소득부터 출발해서 왔잖아요 근데 얘는 반대로 가는 녀석이야 그래서 독특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고 뭐분의 뭐다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소득 얘 모르면 절대 안 돼요 부채 서비스액분 순소득 그래서 언제든지 간에 학교론에서 부채 감당률이 뭐예요? 라고 나오면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소득 무조건 나와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소득 이걸 통째로 이거 사진 찍는 거 눈으로 잘 봐주면서 사진으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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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반대 이미 우리가 가공, 유비, 순, 부채 외웠어요 외우는 걸 딱 적어놓고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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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반대 이렇게 가면 공실률, 영업경비율, 채무불리액률, 부채 감당률 이렇게 4개 여기까지 비율만 알면 학교론 비율 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 비율은 사실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